교회 소식입니다. 제15기 성경대학과 제6기 전도대학 교사대학 졸업감사예배가 지난주 일밤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예배 전에 사원회를 가졌으며 예배 중에는 특송과 전도대학 졸업자인 성미선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축사에 이어 졸업증서 전달 순서로 졸업감사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졸업식에는 103명이 졸업하였으며 졸업기념으로 교회에 어린이 전도용품인 팝콘기계를 헌물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인 본교회 114개 여전도회가 고려신학교 제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8,7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교와 선지생도들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더 큰 축복을 감당하는 여전도회 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은 오는 화요일 개강예배 중에 하게 됩니다.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1국은 제3교육실에서 2국은 제3성전에서 3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전체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원로목사님의 인도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회장 및 별들의 학교 후원회 회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방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제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영어학교 개강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사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화곡 8에서 11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신호섭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화곡 8에서 11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33에서 35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조용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년 5주일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2년도 가을학기 경향문화교실과 교회교육 프로그램이 9월 초에 개강합니다. 문화교실은 다음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회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고 교회를 중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7, 19, 2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신랑 김승구 군과 서서울교구 김인철 안수집사 오영순 권사님의 인여인 신부 김주미양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공군회관 웨딩홀에서 이현상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주 일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새소식반 개강예배, 경향청지기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가양 1에서 6교구 헌신예배와 연합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고려신학교 제2학기 개강감사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 파주 고려신학교에서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찬양대의 찬양과 경향여성 중창단의 특성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제1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는 고려신학교 입소기념집회가 교장 서권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